안녕하세요. 저는 김포시에서 태어났어요. 제 첫 소품인 유치원에서 간 김포시 장릉이랍니다. 조선시대 유저지구요. 커다란 묘가 있는 장릉엔 파란불과 멋진 나무, 맑은 공기가 가득해요. 집에선 절대 할 수 없는 달리기도 가능하고요. 키가 큰 나무들이 가득한 장릉은 우리에게 신나는 수업 놀이터 납니다. 핏 비밀인데요. 그곳에는 보물이 숨겨져 있어요. 아직 발견하지 못한 네이클러버를 올해는 꼭 찾고 싶습니다. 두 번째 소풍은 아라뱃길 승마장입니다. 보촌 승마장에선 다섯 살 동생들부터 말을 탈 수 있어요. 말과 토끼에게 당근을 주면 꼭 동물원에 온 것 같아요. 이제는 마스크를 꼭 써야 하지만 파란 나무들이 많은 승마장에서 우리들은 너무 행복합니다. 제가 사는 곳은 김포시 풍무동입니다. 제가 사는 곳엔 나무와 꽃이 많아요. 여름엔 개굴개굴개굴개굴이가 있고요. 가을엔 잠자리를 잡을 수 있어요. 제가 사는 숲 놀이터에 놀러 오실래요?